50%는 밀었는데 와서 도와주네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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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부터 살고 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매우 어려운 난이도 하면서 환자가 된게 이런데 수류탄이 있을 것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내가 방금 갔던 데는 보물이 있었던 지역이야 아 어 일로도 가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ㅍ 아 힌트를 안주네 형이 형 이거 밀자고 빨리 대답하네 그 잎의 플랫폼에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자 이제 올라가야 할 것 같다 내가 다시 잠을 못하고 싶다 너무 가까워야 할 것 같다 오케이 됐죠 여기가 원래 상황 설정이구나 이렇게 고민하는 듯한 스토리로 전개를 하네 그쵸 서로 고민하고 여기서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 뛰었어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 저기 타고 내가 여기서 당겨줘야지 뭐 아이고 미안하다 양아치 될 뻔했다 양아치 될 뻔했어 이걸 어떻게 잡냐 아 이렇게 어어어어 안돼 형 버려 형 버려 형 버려 나 나 나 살려줘 미안해 형 이 형이 또 이걸 아내도 버렸다 형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15년 만난 형이 저렇게 됐는데 구하러 갑니까 구한다 1 안구한다 2 보험금 탄다 3 안구한다 3 음 그렇죠 15년 만에 돌아온 형이 돈이야 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중앙을 네이트가 밀어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미는 장면 조금 수상하죠 뭔가 네이트가 뭔가 이상해 지 혼자 갈려고 사이드에서 지 혼자 갈려고 지 혼자 형 데리고 오려고 지 혼자 갈려 지 혼자 갈려 지 혼자 갈려 빨리 갈아입고 또 다른 종류가 지 혼자 갈려 맞지 않네 뭐? 밥을 먹자 우리 집을 먹자 우리 집을 먹자 우리 집을 돌아가자 우리 집을 돌아가자 좋아 사랑해 꼭 돌아갈게 여보 21 아우를 지키는 자 자막 번역 누가 했어 아우를 조지는 자 샘 드레이크 드디어 이제 챕터가 21 챕터네요 다 왔습니다 22 챕터가 마지막이니까요 뭐였지? 프린트 샘 젠장 아우를 지키는 곳이야 어? 휘울 경치? 어저께 시청자 중에 누가 그랬는데 고소공폭 짐이 있다고 지금 보셨어야 됐는데 그치 크엉 아닌 게 없었어야 됐는데 이 공부가 집에 가봐 삼.. 여건 지지 예 보건지 마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게 되게 무서웠어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많았거든요 되게 요새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짜증나잖아 근데 우리는 무서웠어 우리는 정말 한 시간 걸렸어 수리하는데 나는 심지어 1층에서도 갇혀본 적이 있어 초등학교 때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많이 갇혀봤어요 그래서 한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걸어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러다가 그때 내가 사마귀를 잡고 채집통에다가 딱 사마귀를 옆에다 두고 올라갔는데 사마귀 때문에 놀라가지고 넘어졌어 계단으로 올라가다 그때 내가 9층인가 살았었는데 올라가다가 그 계단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이 무릎을 아니 무릎이 아니라 그 턱을 바닥에 찍었어 그 금색으로 이렇게 약간 도금되어 있는 쇳덩어리 있잖아 상처가 심하게 났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는 수염이 아니잖아 턱에 상처가 두 개 있어 뭐요? 어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막 단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어 그 정도는 아니야 거의 티가 안 나 거의 티가 안 나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내가 수염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어 수염이 막 이렇게 몇 개가 안 자라는 게 티가 안 나 여보세요 내가 이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 내가 저런 느낌 날까봐 내가 엘리베이터 무서워서 내가 못 탄다고 저런 느낌 날까봐 내가 어 저런 느낌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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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수염이 입술 위에가 수염이 안 나 입술 양 끝에만 수염이 나 수염 진짜 안 나 근데 나는 수염을 기를 수가 없는게 수염을 기르잖아 그러면 양쪽 입술 끝에만 수염이 난다 생각해봐요 정말 못 길러 그것 때문에 수염을 못 길러 헤이하이치 보다 더 심합니다 헤이하이치 보다 더 심해요 여기는 걸어서 못 올라가네 이방 수염 약간 목소리 이런 목소리 낼 것 같은 얼굴에 수염 여기로 갔네요 이거 이 정도 뛰어서 갈 정도면 이거 내가 안 구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보물 찾아올 것 같은데 우리 동네 택배원보다 훨씬 택배를 잘 할 것 같아 지금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참고로 택배가 지금 오늘 안 왔는데 내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일 됐어 택배가 전화를 했어 사기당한 줄 알고 그랬더니 자기가 신참이어서 모른다고 우리 집을 못 찾아서 다시 되돌아갔대 그래서 택배가 밀렸대 극혐 진짜 택배 받을 때가 기분이 제일 짜릿한데 그거 알아? 점점 주말이 돼 갈수록 불안한 거 토요일 되기 전에 택배 받고 싶다 그 느낌 알지? 토요일날 12시에 택배 딱 와가지고 벨 누를 때 기분 개 기모찌 근데 토요일날 안 오잖아?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받을 때 기분 개 극혐 이미 한 주 주말이 주말 스타트가 기분이 안 좋아 주말만 기다리고 살아네 어 어 어 어 어 어 으아아아 됐어 오케이 휴 어 이걸 왜 더 못 가 어 이걸 떨어져? 오케이 아 슬슬 불안해 내일이면 금요일인데 내일은 오겠지 내일 안 오면 민원 넣을 겁니다 진짜 진짜 3일은 에바야 야 추석 추석이야 무슨 그쵸 성격이 이렇게 민원 넣거나 그런건 안좋아해요 근데 너무 심한거같아 저도 약간 상담원같은거 해봤기 때문에 민원 넣으면 빡친다는거 알거든요 오오오오 갈뻔해서 갈뻔해서 됐어 이거 사람새끼야 이게 이게 사람이요 더이상 안되네 반동이 여기서 가야겠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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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한번더 야 잠깐만 이거는 그냥 침착하게 떨어지면 되네 업 traff 자 ordu 들 관 제일 조립 형 제발 öz 오 os 오 오 오 놀 녹 어우 어 놀래라 형은 도대체 어떻게 간거야 돌도 안 부러지고 말이죠 와우 에이벌이 에이벌이 배야 와 해적왕의 배다 드디어 발결됐어 한번 더 개머쨰 이거는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점프를 뛰어서 한번 봐가지고 다시 다시 이쪽으로 오잉 메리오 고잉 메리온 불탔잖아 쟤는 아직 불 안탔어 아직이랜다 어 안탔어 불 오후 이걸 한번에 가나 어어어 어어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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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완전 영화같다 그쵸 어 어 이것도 딱 죽을 꿈이 있어 보인다 으흑 으흑 저기 저기 떨어졌는데 형씨체 같이 있는거 아냐 어 허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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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 허어어어 요쪽으로 요쪽으로 오케이 좋아 됐어 아 물 맑다 진짜 맑다 나 오늘 방송 키기 전에 해수와 밥 졌는데 블루탱이 엄청 잘 먹더라고 블루탱 때문에 사료값이 필요하.. 사료값을 하나 더 내야 될 것 같아 요새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블루탱이 으흑 음 요게 아니네 재방송 매니저 되봤자 별거 없어요 재방송 매니저는 어 저기인가 보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설마 어? 오케이 오케이 재방송 매니저는 초등학생과 싸우는 직업입니다 하다보면 빡쳐요 열대어랑은 다른 멍이 뭐 주냐고 그냥 좀 더 비싼 사료줍니다 생먹이도 가끔 새우도 주는데 별로 비추합니다 어 물 더러워져서 생먹이도 가끔 새우도 주는데 별로 비추합니다 어 물 더러워져서 샘이야?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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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자극한다 또 용병 사장이야 참고로 이 레이프는 엄청난 100만장자에요 재산이 오우 한 500억은 낼거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당첨을 당첨하고 아니면 우리는 그는 오우 오우 다 끝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돈 많은 놈이 짱이야. 자, 이래서. 이것을 모두 다 끝냈어. 아니면 바로 끝냈어. 희스트리트 만들어봐. 나딘 팔뚝에 핏줄 봐 자세 나온다 진짜 나딘 팔뚝 봐 멋있다 그러보니까 얘는 저런 보트 한 번을 못타 어떻게 된게 꼭 꼭 뭐 시작할 때 모험 떠나기 전에만 좀 한 번 타보고 맨몸으로 맨날 다녀 그쵸 이쪽이네 도둑의 끝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좋았어 드디어 드디어 엔딩을 보는구나 간지라게 떨어져야지 갑자기 만나게 되는 뭔가 물안에서의 어 왠지 딱 이상한 이런 BGM을 틀고 싶다 이게 만약 구잉 메뉴라면 아리가또 어어 어어 어 야 불탄다 야 불타 빙이 쩔었다 웃기지마 고잉 메뉴는 우리 가족 속에 있어 이걸 또 어 아까 걔 아니냐 아이고 돈에 눈이 멀어서 목숨을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범패가 안되는거 보니까 그럼 야 샘 어디갔어 우리 형 어떻게 됐어 우리 형 어떻게 됐어 우리 형 어디다 뒀어 모든 보물이 다 여기 있었어 결국 에이버린은 여기다 모든 황금을 두고 자기 배를 타고 탈출을 못했네 인성값 하더니만 모든 해적들의 보물을 다 훔쳐서 여기다 실은 다음에 탈출을 못했어 왜 그랬을까 에이버린이 죽지 않았을까 어 얘도 머리 한타 맞았네 어 Sam이야 Sam? 롤라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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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우리 모두 죽을둔 롤라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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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에서 나디는 왠지 둘 다 죽이고 갈 것 같애 파트너 뒤통수 친 주제 어디서 용병 사장을 그렇게 함부로 돼 뒤통수를 노렸겠다 아름다운 거 쥐하니 깜짝 놀라 지구! 시작! 이게 몇 가지 스케틀 그래?